자심쇼내요. 네. 네. 저희 집에 갈 때 이제 방금에 갈 때 이쪽에 가질 때 여기가 있는 지 아침에 보고 그야때 소원과 같은 곳 집에서 아침 시간에 지금 안 받는 두 번이 지금 생일이 여기가 일어난 나쁜 시식도 여기다 오리건력은 지금 아픈 체수입니다. 자속 철학원 예수님 정말 좋았어요. 내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. 화면 좋지 않습니다. 이 어머니도 자자마자 만났는데 시골에 외국인 첨가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. 여기 먼저 보는 게 있으면 정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신비 가는 첫 얼굴 우리 집에서 온다 우리 집에 가는 빵과 시골이 맛있어. 굉장히 행복하십니다. 물어보니까 백호사입니다. 프레코프가 75명이에요. 손주까지도 4대 그래 이 어머니의 조금이 알지아지라 인류 문명이 그러면서 응? 웅니 이렇게 아랍말로 엄마들 웅니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요? 난 5천 대 5살이야? 그래 그니까 내 기억은 5천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자기의 삶의 역사에 뿌리를 그래 이게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니 그 안락함을 버리고 그 안락함을 버리고 전쟁하나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보여줬는데 내가 하루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루에 두고는 시아이다 그러니까 시인이 시아이다 위에서 내가 산친다고 그래서 하나 주시면서 이 반지를 빼주시려고 하는 거야 금반지를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만들 수 없다고 그러면 또 이 반지 이 반지 그 다음 은